으악! 나를 감옥에 간다니! 내가 누군지 알고 뿌! 너가 누군지 알지? 고두! 으악! 나 빨리 여기서 꺼내줘! 나 아빠한테 전화하게 해줄 뿌! 아무리 부자여도 아빠한테 전화통화는 안돼! 으악! 그럼 여기서 뭐하라고? 심심하게! 아! 오박기 누나! 나 잘못 없는데 꺼내주면 안돼! 후! 다들 여기 들어오면 잘못 없다 그러네! 어! 6학년? 어! 갈래 누나도 있었어! 안녕! 학년에도 있었구나! 누나! 나 여기 있는 거 싫어!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하지? 아!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하고 놀면 되잖아 뿌!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해! 경찰? 쟤 자고 있네! 저 사이에 몰래하면 돼! 호라 떨어졌어 뿌! 그럼 되겠다! 뭐하고 놀지? 랜덤박스 만들어서 교환하게 하자 뿌! 랜덤박스? 응! 나는 돈이 없는데 이거밖에... 걱정하지만 누나 부자야! 우와! 멋진다 뿌! 우와! 나한테도 랜덤박스 종이가 생겼어! 지금 내 상황이랑 똑같다! 거짓! 자! 이제 이 안에 넣어주고 싶은 선물 넣고 교환해보자 뿌! 어! 그래! 그러자! 난 이렇게 많으니까 이 중 하나 정도는 줘도 되지 뿌! 근데 내가 뭐 나오는지 한번 뽑아볼까 뿌!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뿌! 오키들도 궁금하지 뿌!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첫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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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왕자님이다! 플랫라이더다! 우와! 멋진 왕자님! 던키 나와라 제발 나해! 어? 뭐야? 스타워즈? 다음은 과연 뭐가? 우와! 우와! 제시다 제시! 우와! 네번째! 아주 구성이 알차군! 우와! 오! 이것도 스타워즈네! 흰색 검은색 다 나왔다 뿌! 마지막 제발 토이스토리 던키 던키! 던키! 어! 우와! 던키 대신 파리 나왔다! 우와! 파리 더 어벤져스! 와! 여기에 던키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황연아 너 가져! 왜냐면 넌 귀여우니까 뿌! 나는 랜덤박스를 받았는데 줄 수 있는 게 없다! 얍! 오! 색종이다! 통전밖에 없어서 그런지 가격이 비교적으로 저렴한 색종이가 나왔네! 어쩔을까? 이걸로 멋진 걸 접어야지! 그대 내가 뭐 접는지 맞춰봐! 색종이 접기 잘해! 나 잘한다! 반가워 수업 종이접기 때 하트를 많이 접었었어! 다 접었다! 이거 하나 넣고 또 뭐 없나? 이거라도 여기 조금 남았는데 이거라도 마시라고 줘야겠다! 나의 일용한 양식을 그녀에게 드린다! 뿌! 뿌! 그럼 지금 선물 한 개 나왔지? 그 다음은 뭐 넣었지? 시크릿 쥬즈 롤리팝! 내가 시크릿 쥬즈 좋아하니까 한겨리도 시크릿 쥬즈 좋아할 거야! 우리 때는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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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웃기 때는 뭐였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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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링! 시크릿 쥬즈 롤리팝도 넣어주고 다음은 시크릿 쥬즈 오뚜기 좋아할 것 같아 뿌! 그리고 난 또 여러 개 있을까 하나쯤은 넣어줘도 되지 뿌! 하나 넣어주고 난 뭐 들었는지 뜯어볼까? 바로 궁금하다! 오! 로사다! 보라색 신비로운 로사 나 맘에 들었어 뿌! 저기 양갈래 누나 응? 나 불렀어 뿌! 응 한 몇 개 정도 넣으면 돼 음 너무 많이는 넣지 말고 한 세 개 정도만 세 개 알겠어 지금 두 개 늘었는데 세 계란이 하나를 못 넣으면 좋을까? 아 결국 이걸 넣어야겠네 나의 가장 아끼는 스패너를 그냥에게 드린다 나의 전부를 야 6학년 너 다 만들었어 뿌! 다 만들었어 경찰 아직 자잖아 다 깰 수도 있겠다 조용 조용 다 만들었으면 바꾸자 어 그래 여기 고마워 뿌! 선물 받았다! 이렇게 묵직하게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지네 오 지진이 불 우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절대 못 사는데 금 수저라 다르네 뜯어볼까? 우와 우와 오 놀라워 나 이런 거 처음 봐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과 같다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쇼핑백이 아 들었다 쇼핑백 다음은 우와 우와 토이스토리 어 덩키다 우와 덩키 다음 세 번째 우와 오 라푼젤 어 프린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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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토이박스 열어봐야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에? 장난쳐? 진짜야? 스타워즈 비행기가 오주선이 이건가 봐 빠분지 마지막 우와 자동차다 나 붕붕 좋아하는데 우와 역시 랜덤박스 거래는 금수저랑 해야 돼 학년이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줬을까? 뿌 이건 된다 어 이건 뭐지? 하트 이건 두 번째 하트다 예전에도 나한테 하트를 보낸 적이 있었지 결국 학년이는 나한테 두 번이나 간격적으로 고백했어 다음 메시지를 봐야겠다 어 이건 음료지네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6학년 자기가 먹던 음료수를 나한테 보냈어 근데 내가 입댔어 에이 간접 뽀뽀했어 어 이건 시크릿쥬쥬 나 시크릿쥬쥬쥬 좋아하는데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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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뭐가 나올지 어 시크릿쥬쥬쥬 오뚜기다 열어봐야지 먼저 어 달콤 캔디 맛있겠다 제발 아이린 나와라 어 와 로사다 로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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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뭘 넣었지 우와 습히 난다 근데 이거 습히는 조금 특이한 냄새가 나네 학년이 특이한 향수를 쓰나봐 고 슉 우와 잘 들어간다 아까 뽑은 로샤를 올려주면 하하 아하하 어 학년이 이거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인 것 같았는데 이 의미는 뭐지 야야 학년아 6학년 어 어 어 너 이거 습히는 이거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장난감 아니야 뿌 그 그랬지 근데 나한테 이렇게 줘도 돼? 어 줘도 돼 왜냐면 난 새로운 장난감이 많이 생겼거든 어 저건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던키잖아 뿌 어 어 안 돼 다시 뺏어가면 안 돼 다시 안가져 뿌 그냥 너 가자 나 많으니까 뿌 양갈래 누나 역시 금수저는 달라 히히 어 경찰이 일어났다 아 잘졌다 아 나 자는 동안 너네 둘이 막 뭐 재밌는 거 했어? 시끄럽던데 재밌는 거 했지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 금수저 흑수저 랜덤박스 교환하기 대 성공 뿌 저 저 저거? 나 뭐야 아 어떡해 어떠세요? I think I'm rolling in love I'm rolling in love 위주 내 곁에 항상 있어줘 I need you 한순간 눈을 지워본 적 없어 아름다웠던 우리 추억들 저기 하늘 높이 달리고 순간을 설렜던 한글자막 by 한효정